혹시 이 여자 알아요? 지금 이 얼굴이 아니라니까 얘가 변장 수리 아주 끝내줘 비자, 대가리 잘 굴려 봐 지랄하네, 지랄을 해요 나이는 43세, 이름은 박완규 예명 럭셔리 키우 문화재 브로커가 주 수익 600억 정도 600억? 이걸로 간다 스마일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청순 섭시함을 겸비한 무늑과 빌리츠 같은 스타일 엄마 같은 포근함을 겸비한 그런 사람 어디 없나? 어딨긴 여깄다 그 집에서 진짜로 돈 내는 걸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인상에 소나무 그림 우리 집에 있는 건데? 뭐 한 놈의 소나무가 이렇게 너는 나를 쏟기도 했고 난 그걸 알아낸 거야 엄마 차아! 니가 드디어 나한테 오는구나 햇살이 아름다운 아침 내 방 창가에 와주었어요 마치 운영처럼 레오 죽일까? 나한테 오는구나 이 분이 사먹고 무늑의 전쟁 대선 어떤 놈의 소나 일어난 방식으로 유니가 식내수